제2 수수께끼 슬리피우드 또다른 문에서 포장만사에 샐러드 10개를 산 뒤에 그 다음에 무릉도원 가시면은 바로 오른쪽 아 여기있죠 도이진을 누른 다음에 특별한 것을 부탁한다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샐러드 150원인데 제 생각으로는 경매장에서 사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원 밖에 안하거든요 슬리피우드 가서 택시를 타면은 15,000원이 듭니다 오케이 15,000원이 들지 10개 사면 1500원인데 여기까지